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대개 두 가지 여러분들 형태로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 정감작업 그래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를 2017년 대선부터 지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8번 해온 겁니다. 문 정권에서 5번의 부정선거, 윤석열 정부에서 3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전산조작에 의한 득표수 증감, 증가와 감소 조작작업에다가 뭘 해야 하는가 하니까 주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가 끝나고 당일투표가 시작된 4박 5일 사이에 투입하는 그리고 또 일부는 당일투표지를 현장에 투입하는 소위 아날로그 방식의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하고 디지털 방식의 전산조작이 병행하는 그런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치러져 왔죠. 그리고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보조부대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입니다. 이번에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가 여름 끝난 다음에 클린 선거신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사전투표는 한 4만 표 정도로 의심을 받고 당일투표가 4천 표 정도 투입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을 하는 내용을 공병호 tv에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근호 대표가 오랜 현장 경험을 갖고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라는 그런 주장을 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병호 tv에서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 이번에 있었던 박주현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가 권호영 변호사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 인천광역시 연수월 민경욱 후보의 원고측 소송을 담당했던 가장 연장자이고 여러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재검표 현장에 가장 많이 참여한 권호영 변호사가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여러 장의 그런 강석구청장 개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본인이 그동안 참여했던 재검표나 아니면 정거보존 절차 과정에서 봤던 그런 위조된 투표지들을 염두에 두면 이번에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위조 투표지는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권호영 변호사님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럼 저도 재검표 경험이 없지만 3년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한 3년 6개월 정도 되면 미국의 박사 과정에서도 박사학위를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여러분들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이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자료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다 이야기죠. 강서구청장 보궐 당연한 일입니다. 전산 조작에 의한 득표수 조작은 물론이고 거의 동시에 뭐죠? 위조 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당일 투표지도 위조 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고 사전 투표지도 투입된 것 같다. 그 내용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의심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절치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일 투표지입니다. 대개 당일 투표지는 당일 투표일 날 투표 현장에서 투표 진행요원들이 가위를 가지고 자릅니다. 절치선을. 절치선을 잘라서 절치선 보관함에 넣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이렇게 투표자한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거를 여러분들 놓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가위로 자른 흔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장을 동시에 여러분이 집에서 흔히 아마 활용하실 겁니다. 복사용지 여러 장을 이렇게 놓고 자를 여러분 댄 다음에 힘을 가한 상태의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쭉 잡아 여러분 찢을 때 남은 이 선인 겁니다. 이것은 한 장 한 장 투입한 당일 투표지가 아니고 인쇄소의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10장 20장 30장을 동시에 자를 대고 힘을 가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남은 이 종이 뭉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그노 대표가 4천 표 정도를 투입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증거물로 저는 보입니다. 이거는 가위로 자른 게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은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위를 사용해 가지고 한 장 한 장 절치선을 잘라서 투표자에게 교부한다. 이거는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고 자를 대고 여러 장을 동시에 여러분들 당기면서 마지막에 남은 종이 웅텅이입니다. 이게 투표자들이 기표하고 투표하면 는 당일 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위를 자르게 되면 이렇게 종이가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빠빠단 투표지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역대 사상 최악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자수 강서구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35%의 여러분들 전산 조작을 통해서 득표수를 증감 조작했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이거는 가위로 자른 게 아닙니다. 다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게 되면 다음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흔적은 남을 수가 없거든요. 가위를 가지고 이런 절치선을 자르게 되면 아주 반듯하게 잘려야 됩니다. 이렇게 몇 장이 함께 10장 5장 등이 이렇게 여러분들 끝절이가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 자를 가지고 힘을 가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잘랐다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는 빠빠단 사전투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봅니다. 자를 가지고 자른 겁니다. 자를 대 가지고 댕기면서 자를 가지고 댕기면서.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가위로 자른 것이 아니고 한 장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장 한 장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잘라서 투표자들에게 당일 투표 선거인 명부의 여러분들 사인을 한 다음에 주면 그걸 갖고 기표도장을 찍은 다음에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정선거의 증거물입니다. 이게 가위를 가지고 자른 것이 아니고 자를 댕 다음에 힘을 가해 가지고 여러 장을 동시에 잘랐다는 것. 여러 장을 동시에 잘랐다는 것이 그게 바로 외부에서 제3자가 위조 당일 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모든 재검표장에서 등장했던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자를 사용해서 여러 장을 동시에 잘랐기 때문에 나온 현상입니다. 선거가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 개판을 개판이 아니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들이니까 윤 대통령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힘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기겠지만 이거는 가위로 자를 수가 가위로 어떻게 이렇게 잘립니까. 마지막에 뭉텅이 종이가 어떻게 남습니까. 당일 투표지를 이 양반들이 투입했구나란 오그노 대표 이야기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그다음에 이제 사전투표지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렇게 투표자들이 다 접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투표지는. 이게 다 이제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들이죠. 이 사전투표지도 의혹이 짱 많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이걸 보고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이 사진을 보고 사진을 보고 권호영 변호사는 최근 표장이나 이런데 참여한 경험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만들어스투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보냈네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접지 않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 모양입니다. 사진의 이름들 잡힌 게 이 정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로 집어넣는 것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표가 모두 다 뭐죠 진교훈이 표입니다. 다 진교훈이 표입니다. 사진에 사로잡힌 게 이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전투표지로서 위조투표지로서 의심받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위를 사용해서 한 장 한 장 자르지 않고 자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장을 동시에 이렇게 절치선을 잘라낸 것. 이거는 제3자가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좀 궁금했습니다. 뭐가 궁금했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2020년도 4.15 총선을 능가할 정도로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렇게 많이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와 함께 넘겨줬으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들도 분명히 투입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이제 제가 입수할 수 있는 길은 없으니까 그게 이제 궁금했는데 이번에 다행히 박주연 변호사가 권호영 변호사한테 이렇게 검토요한 그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 투표지까지 손을 댔구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까지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또 4월 5일 보궐선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주력부대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고 그다음에 보조부대는 실물로 된 위조투표 투입 두 가지 일이 그대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참 이것을 지키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 악순환을 꺼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계속 하는 데까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어떻든 공병호 tv가 계속해서 쉽게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집대승한 것이 바로 다수군으로 이루어진 부정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날개를 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 tv에서는 3주 전부터 이 한국인이 쓴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천쪽 분량의 아주 두터운 책이지만 아주 잘 쓴 책의 역사에 대한 통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십им이식убли 국방부 GRÜNEN